노리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네, 레프트 좋았습니다. 고재준 선수의 저런... 네, 라이트 스테스트! 굉장히 훌륭합니다. 고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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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섭하네요. 다가갑니다. 레프트 좋았습니다. 고재준! 노리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네, 레프트 좋았습니다. 고재준 선수의 저런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네, 임예찬 레프트! 굉장히 강하네요. 굉장히... 네! 임예찬 레프트 바디 노려봤습니다. 공격이 많이 적중시킬 수 있습니다. 아, 네. 고재준! 방금 이런 식으로요. 아, 네. 임예찬! 라이트! 고재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왼손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풀어나갈지가... 고재준 선수의 저 강력한 왼손이... 사실... 몇 대만 적중강 시키면은... 상대만을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레프트로 밀어붙입니다. 고재준! 라이트! 네! 어, 라이트 또 크게 들어갔어요. 방금. 네,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 네. 상체를 이제 숙이면서 들어갔는데... 아, 네. 임예찬! 어, 안면 크게 호응이 있어요 방금. 크게 호응이 합니다. 좀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바디 들어왔습니다. 바디! 네, 고재준 바디! 아, 고재준 선수는 밀어붙입니다. 예, 레프트! 아, 네. 고재준. 굉장히 날렵한 펀치를. 아, 네. 고재준. 네, 라이트 스트레스트. 굉장히 훌륭합니다. 고재준. 네, 라이트 스트레스트. 고재준. 고재준 선수가 2대0 판전승을 범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재준 선수가 어그레시브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심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냥 funding here.